바이오 비행기 협중이 출발합니다 네 엄청난 선수 반력자 따다다다다다 네 샤넬 선수가 미세를 뜹니다 하지만 그 헬리콥터가 떠와서 뜹니다 네 부야키우 선수도 마찬가지 미세를 포도 뜨는데 갑자기 로봇의 방사 무기의 파이가 그리고 광수염까지 떠와 뜹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 폭까지 그러니까 로봇이 떨어졌고 다치 원래대로 가는 순간 갑자기 치아노와 부야키우가 이거로 뜹니다 네 엄청난 선수 부야키우 무기가 떨어지잖아 바이오 부터 뜹니다 네 광 밝고 샤넬을 떠보는 문어트입니다 네 유실한 선수는 아까운 선수네요 네 이때 마침 바로 로봇이 없어졌다가 이에다 공격하는 거 뭐 넉중공격입니다 킹타이탄의 로봇이 등장했답니다 두하 밑에 킹타이탄이 있네요 문어트이고 이제 자꾸 꼬이 치기 그 다음에 목자에 끼 뚜기 네 멱중공격입니다 네 목자 다 했답니다 엄마 다 했어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꾸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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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